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영어강사 김동경입니다. 오늘 저는요. 독학생들한테 맞는 실질적 영어 팁을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독학생들 중에서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도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영어는 잘하니까 나는 재수종합반에 좀 안 맞아. 한두 번이나 수학이 약해. 그런 친구를 위한 혼자 공부법이 아니라 영어가 많이 부족한 친구들. 그래서 제가 딱 제목도요. 영어 3, 4, 5등급을 위한 어떻게 보면 3, 4, 5등급 이하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 영어 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할 때 자세가 되게 중요한데 이 독재생들은 혼자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남을 의식하면 안 돼요. 가령 내가 갖고 다니는 책이 되게 쉬운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수준이야. 제가 나 보면서 좀 무시하면 어떻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안 돼. 그래서 뭐냐면은 제가 저는요. 7개 정도의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강으로는 재수종합반 기숙학원도 나가고 있고요. 그럼 이제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막 공부하러 온 친구들 있잖아요. 서로 잘 모르니까. 자기가 공부하는 책을 막 감춰요. 막 감춘네. 그리고 책 뒤에다 뭘 싸? 대개.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과정 이런 거면 감춰. 부끄러워서.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해요. 야 그러지 마 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안 돼. 안 돼. 안 돼. 삐! 막 이러면서.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을 그 지금의 자기 자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능 당일날 나의 위치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부탁드리는 건 남을 의식하지 말자. 아 내 공부하기도 바쁜데 왜 남의 의식까지 하면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뭐냐면 남을 의식하지 말자가 일단 자세예요.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방향성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세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갑니다. 일단은 3, 4, 5등급 이하의 학생들은요. 방향성은 처음에는 여러 번 여러 번 했지만은 저 친구가 수능 특강 들고 다닌다고 해서 수능 특강 들고 다니면 안 돼요. 이 친구가 문풀하고 있다고 해서 자기도 문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수능 특강 나오잖아요. 수능 특강은요. 수능 정도의 수준의 학생에게 맞춰서 문제가 나온 거예요. 당연히 어렵죠. 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공부도 안 했고 고3 때 공부도 안 해서 영어 성적이 낮은데 이 영어 지문 자체는 벌써 수능 수준으로 맞춰놓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그 문제를 푸는 친구는 축구에서 손흥민 같은 친구예요. 지금 그런데 자기는 3, 4, 5등급이 뭐예요. 조기 축구의 회원이시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좀 더 기본기 닦으셔야죠. 그래서 일단 방향성은요. 3, 4, 5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단어, 문법, 구문, 문풀, 그 다음에 뭐 들어가고 핵심 문항 정리, 동형 모의고사를 쭉 잡아줄 텐데 첫 번째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단어와 문법과 구문. 그런데 여러분들이 분명 어떤 선생님의 분명히 인강을 듣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선생님 믿고 쫓아가셔야 돼요. 그런데 그 선생님 대부분이요. 진도를 뺄 때 두 가지 베이스로 가는 선생님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구문을 베이스로 해서 가시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문법을 먼저 듣고 그 문법에서 구문을 빼놓는다는 이런 선생님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의 기본 강좌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일단은 이 단어 강좌는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단어책을 혼자 공부할 때는 반드시 단계별 책이 있는 게 좋아요. 가령 어떤 단어책을 보니까 1, 2, 3단계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 거 좋아요. 그 다음에 고교 편 있고 수능 편 있더라고요. 그렇게 돼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뭐냐면 색깔별로 레드, 그린 뭐 이렇게 나눠진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단계별로 있는 책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 강의를 들으라는 건 아니 그게 아니라 저도 이제 필수 편 있고 종합 편 있잖아요. 단계별 그러니까 필수 편 반드시 들으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도 똑같아. 혼자 책을 공부할 때는 언제나 두 단계 이상의 책을 갖고 있는 시리즈 책을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단계별 책에 있는 책들을 좀 선택해라. 두 단계 이상. 두 단계 이상. 그래서 그걸 첫 단계부터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단어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달달이 암기하느냐. 인지력을 되게 높이셔야 돼요. 단어를 딱 보자마자 툭 나와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정도 돼야 돼. 기본 단어는. 그래서 단계별 책에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고 3단계가 있고 또는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는 책들은 최소한 1단계에 있는 책의 단어들은요. 인지력을 되게 높이셔야 돼요. 딱 보자마자 툭 튀어나오셔야 돼요. 우리가 중학교 학생들도 한글을 다 알고 여러분도 한글을 다 알잖아요. 근데 수능 지문을 보면 누가 더 지문을 빨리 읽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빨리 읽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단어 하나 안에 인지력이 중학생으로 높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지문을 빨리 해석하고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단어 하나 정도는 딱 보자마자 툭 튀어나와야 돼. 생각하면 안 돼. 근데 어떤 단어까지 그러냐. 단계별 차이기 1단계 정도. 그러니까 저는 필수 편이죠. 1단계 정도가 될. 여기까지는 탁 튀어나와야 돼.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보이걸처럼. 보이걸을 헷갈리거나 인지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툭 튀어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법과 구문은 그 선생님들이 이제 베이스로 하는 이 문법과 구문은요. 최소한 이해도 이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그거 보고 까닭까닭 알아서 이게 아니라 그 강좌를 한 번 들었어. 그러면 쭉 들을 때는 이제 하나씩 투자 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다음 이해도 갈 때는 보통 1.5배속이나 2배속으로 한 번 쫓아가요. 그쵸? 그 다음에 삼해도군요. 강의를 듣지 말고 자기가 한 번 훑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과정을 되게 중요시 여겨요. 몇 등급? 3, 4, 5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그래서 1회독은 선생님이랑 쫓아가고 2회독은 1.5배속이나 2배속의 선생님이랑 한 번 쫓아가고 3배속, 세 번째 3회독 할 때는 혼자 모든 걸 다 훑어보는 거죠. 이 정도까지 기계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개념과 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 승부가 나요. 승부가 난다고요. 여기에서 엄청난 힘을 쏟으셔야 됩니다. 에너지를 다 퍼붓으셔야 돼요. 여기서. 그럼 여기에서 인풋이 됐어. 나한테 인풋이 됐죠. 이제 뭐합니까? 이제 아웃풋. 나오는 거예요. 산출이 되는 거예요. 갑니다. 그래서 이제 문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풀을 할 때도요. 자기가 실력이 좀 부족해. 그럼 바로 고3 걸로 가면 안 돼요. 고1 모의고사로 문풀을 하시는 게 좋아요. 고1 모의고사. 그러면 고1 모의고사 이 등급 학생들. 3, 4, 5등급 이하의 학생들이 고1 모의고사 푸는 건 다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고1, 고2, 고3 모의고사는 문제 유형은 똑같은 거잖아요. 지문 자체의 수준만 틀린 거죠. 그래서 뭐냐면 고1 모의고사를 먼저 푸시고. 그 고1 모의고사에서 내가 보니까 내가 고1 모의고사 받는 게 1등급이야. 그럼 이제 고2 모의고사로 넘어가세요. 근데 고2 모의고사 받는 게 내가 1등급 됐어. 그럼 이제 고3 모의고사 넘어가시는 거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아 다시 한번 고1 모의고사 받는데 내가 1등급 됐어. 그럼 고2 모의고사. 아 고2 모의고사 내가 1등급 됐어. 그럼 고3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내려가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것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제 공부하시니까 고3 모의고사를 최소한 고1, 고2 모사는 1월, 2월, 3월, 4월, 5월까지만 하셔야 돼요. 최하. 알겠습니까? 마지노선이 5월까지야. 그리고 6월 모의고사 있잖아요. 6월에는 어떻게 서는지 이 고3 모의고사로 진입을 하셔야 돼요. 단계별로. 반드시 6월 모의고사까지는. 됐습니까? 자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문풀에 고3 순위가 있으면 EBS가 고3 순위잖아요. 여기를 접목시키는 거죠. 그런데 EBS는 잘 봐. EBS는 이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문제를 푸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지금 봐보세요. 전혀 이게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EBS를 풀 때 중요한 건 뭐냐면 EBS에 답을 맞추는 것도 있는데 지문 정리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문을 보는 거야. 그리고 나서 지문을 봤는데 내가 지문이 이해가 안 되는 지문과 좀 어려운 구문이 있어요. 그러면 그 구문을 정리하셔야 돼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될까요? 노트가 있으셔야죠. 구문 정리 노트가.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될까? 또 노트에다가 뭐가 해야 돼? 이 EBS 지문을 뭐 하는 거야? 시작. 자기가 정리할 수 있으셔야 돼요. 형님. 그럼 정리하는 방법은 제가 이제 가르쳤던 학생들을 보거나 저희 학원의 학생들을 보면은 첫 번째 복사를 해달라는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 이 지문 복사이지만 그거 찢어붙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좋아요. 복사. 선생님 전 제가 일일이 잘 적을 거야. 필사. 필사도 있어요. 선택을 하셔야 돼요. 복사에서 찢어붙이는 거 필사에서 찢어붙이는 거 정리를. 그래서 EBS는 포인트가 뭐냐면 시간을 절약하는 데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지문이 딱 나와서 딱 아는 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다섯 지문이 똑같이 나왔던 거죠. 확인해 보시고. 그 중에서 한 세 지문만 내가 머릿속에 확실히 인지하고 있다면 너무나 시간을 아낄 수 있죠.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봐봐. EBS 정리 지문을 하면서 자 갑니다. 핵심 문항 즉 우리가 윅포인트 약점 문항이라고 하죠. 뭐 빈칸이라던가 ABC 순서 배열 문제 주어진 문장 끼워 넣기 이런 추론적 사고 능력의 문제는 꾸준히 푸셔야 돼요. 근데 이때도 이제 여러분들이 쫓아가는 뭐합니까? 그 선생님들마다 스킬이 있을 거예요. 스킬. 요거를 좀 들어주시는 게 좋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들 스킬이 잘 적용하면 좋아요. 됐습니까? 좋았어요. 옆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비슷한 동영 모의고사를 하는데 이 동영 모의고사는 여러분들 이제 패스가 있을 텐데 모든 선생님들 요즘에 동영 모의고사를 내고 있어요. 그럼 자기가 자기가 따른 선생님이 A라는 선생님이야. 난 A 선생님의 동영 모의고사 그러지 마셔야 돼요. 패스잖아. 중요한 건 뭐냐면 동영 모의고사는 자료를 다 받으세요. 강의는 듣지 않아도 뭐해. 자료를 다 신청해서 받으세요. 유료건 무료건.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집중. 여러분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는 이런 게 있어요. 저 강사가 강의를 잘해 못해가 중요해요. 근데 이 동영 모의고사는 저 강사가 강의를 잘해 못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죠? 문제가 좋아 안 좋아하거든요. 문제가 좋아 안 좋아. 그러니까는 여기에서는 그 강사를 쫓아가는 게 좋아요. 근데 이쯤에서는 뭐냐면 사이트 메가스터디 영어 강사님들 계시잖아요. 다 문제를 다운로드 받으세요. 또는 뭐야? 신청해서 신청하세요. 교재를 동영 모의고사 시험지를 사시고 그래가지고 그걸 다 풀어보세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강사의 강의력을 보는 거라면 여기서는 문제가 좋냐 안 좋냐예요. 문제가 좋냐 안 좋냐.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좋죠. 우리가 약간 지저분한 문제도 나오잖아요. 지저분한 문제 내는 선생님도 있을 수 있게 근데 그게 먹힐 수도 있죠.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게 여기서는 다양한 선생님의 문제를 다 풀어봐라. 만약 메가패스가 있다면 메가패스에 있는 뭔 선생님들 다른 사이트의 패스가 있다면 또 다 풀어보시는 게 중요해요. 자 옆으로 갑니다. 그러면 집중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는 얘가 제일 중요해요.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다시 한 번 자 단어를 공부할 땐 첫 번째 어떻게 한다고? 인지력을 되게 높이기 위해서 계속 여러 번 딱 단어가 나 탁 튀어나올 정도로 하라고 그럼 단어책 선택은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뭐라고요? 단계별 시리즈가 있는 거 1단계 보통 길어도 3단계거든요. 1, 2단계 정도 있는 거 그럼 1단계에서 뭐야? 그 단어는 딱 나오자면 탁 튀어나와야 돼. 그만큼 인지력이 높아셔야 돼요. 1단계 단어책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법과 구문은 뭐야? 언제나 2회독하는 이상을 해라. 이상을 해라. 근데 1회독은 뭐야? 선생님이랑 같이 하고 2회독은 뭐야? 1.5배에서 2배속 들으면서 하고 3회독까지 하면 좋죠? 혼자 공부하는 거 쭉 혼자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여기서 확실히 하셔야 돼요. 그래 진도가 빨라져. 자 문풀 들어갑니다. 문풀은 어떻게 한다고요? 고1 모의고사, 고2 모의고사, 고3 모의고사 있단 말이야. 여러분 부족하다고요. 그럼 어떻게 보면 고1 모의고사 먼저 풀어봐. 근데 1등급 됐어 이제. 90점 이상 됐어. 그럼 고2 모의고사. 그럼 고2 모의고사 그 다음에 고3 모의고사 이렇게 가라는 거. 다만 이건 마지 제한 시간이 있어요. 몇 월까지? 5월까지만 하고 6월부터는 반드시 고3 모의고사로만 가셔야 돼요. 지금 이 강의 TCC를 듣는 친구가 있다면 아니 이 TCC를 듣는다면 옆으로 갑니다. 자 핵심 문항. 핵심 문항은 강사들의 스킬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핵심 문항은 추론적 사고 능력이죠. 빈칸, ABC 순서배열, 주어져문자, 끼워 넣기 이런 것들. 됐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EBS는 지문 정리가 좀 중요한데 그래서 그 지문에서 내가 그 지문의 내용은 안다 하더라도 어 요거 구문이 좀 어려워. 그럼 다시 구문 정리 노트를 만들라는 거. 그 다음에 어 이 지문 전체적으로 좀 어려워. 그럼 봐봐요. 정리 노트 하나 만든 거. 노트가 두 개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어떤 친구는 뭐야? 직접 자기가 나한테 복사해달라는 친구도 있었고 한 친구는 뭐야? 시작. 필사하는 친구도 있었다는 거. 필사하는 친구도 있었다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동영 모의고사는 뭐야? 모든 선생님들의 문제를 다 풀어봐라. 다 풀어봐라. 여기까지는 강사의 강의력이 중요하지만 여기는 뭐라고? 문제에 좋냐 안 좋냐. 우리가 강의력이 좀 떨어지는 선생님이랄죠. 문제를 잘 만드는 선생님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다 풀어보시라는 거예요. 동영 모의고사는. 자, 여기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듣기예요. 보통은 요즘에는 듣기를 다 잘하세요. 그래도 부족한 3, 4, 5등, 5등 이하 학생들은 듣기가 많이 약하죠. 그럼 듣기에 대한 얘기도 잠깐 해드리면요. 일단 기출문항으로 듣기 해주시는 게 좋아요. 기출문항. 기출문항. 듣기는 약간 비슷하거든요. 기출문항으로. 그래서 몇 회? 20회 이상. 듣기는 일단 뭐냐면 듣고 푸셔야 돼요. 근데 듣고 풀었어. 끝났어. 답을 체킹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듣고 푸세요. 못하니까. 두 번? 2회. 또 듣고 푸세요. 끝났어. 됐어요. 그 다음에 스크립트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나서 해석을 하세요. 해석할 때는 단어와 구문을 다 확인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집중. 그 다음에 스크립트를 보고 들으세요. 보고 들으세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발음과 외국인들의 발음이 틀리다면 거기에다가 형광편을 하세요. 발음 형광편을. 그리고 나서 그 스크립트를 혼자서 읽으세요. 됐습니까? 두 번째. 그 다음에 자 이번 다시 듣고 다시 들으세요. 몇 번? 여러 번.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자 확인해 보시고. 됐습니까? 그래서 20회 이상 정도 하면 비슷한 유형의 대화의 패턴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 완벽하게 하시면요. 듣기와 관련돼서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또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잘 보시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집중. 보통 우리가 이제 3, 4, 5등급 학생들은 꼭 하는 얘기가 뭐냐면 문제를 푸는데 뭐냐면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 시간이 부족한 이유가 뭔가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요. 기본이야. 단어 인지력이 떨어져. 그럼 독해가 느리게 될 수밖에 없죠. 막 찍을 수는 없잖아요. 두 번째. 자기의 문제의 선별적 풀이라는 게 좀 있어요. 뭐냐면 선생님 저는요. 빈칸 이런 건 좀 어려우니까 나중에 풀고 나중에 풀고 쉬운 유형부터 먼저 풀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시간을 또 맞추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빈칸은 어렵기 때문에 자기가 찍을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푼다 하더라도 자기가 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먼저 자기가 확실한 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다른 문제를 먼저 푼다는 거죠. 그래서 아 문제의 선별적 풀이. 근데 이 선별적 풀이는요. 훗날은 줄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공부 몇 등급이야. 보통 1등급하고 2등급 학생들은 문제를 선별적 풀이를 하지 않아요. 3등급 이하의 학생들. 3등급 이하의 학생들이 선별적 풀이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들어갑니다. 그 다음 EBS 효과를 통해 가지고 시간 안배를 할 수 있어요. 왜? EBS에서 똑같이 나오는 게 5지문인데 내가 100% 3지문은 눈에 들어와. 그럼 시간을 아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3가지를 다 이용해 가지고 시간 안배를 하는 건데 이 시간 안배법과 관련해서는 제가 동영 모의고사를 할 때 또 2학기 때 한 번 더 해요. 한 번 더 TCC를 올리겠습니다. 교육적. 알겠죠? 확인해 보시고요. 자 정리 들어갑니다. 선생님 보세요. 자 3, 4, 5등급 학생들의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뭐냐면요. 남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저희 학원에서 몇 번이나 말했지만 많은 학생들이 온단 말이에요. 등수가 낮은 학생들은요.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책을 감춰요. 그리고 뒤에다 뭐 싸고 여러분. 남을 그렇게 의식해서 어떻게 공부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알겠죠? 그래서 남을 의식하지 않는 공부 방식을 정하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뭐다? 더 마음을 확고히 담는 거죠. 진짜 지금 내 모습은 여기지만 내가 수능 날에는 반드시 여기까지 올라갈 거다. 지금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라 수능 날 모습이 나의 진짜 모습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 뭐다? 남을 의식하지 말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자 지금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수학과 개념 수학의 개념과 같은 강좌가 뭐라고요? 문법과 뭐라고? 구문과 단어. 근데 단어는 다 확실히 단계별 있는 체계. 1단계를 반드시 완벽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 그 1단계를 뭐야? 단어를 인지력을 높이게 해서 탁탁 튀어나와야 된다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강사들마다, 여러분 인강 들을 거니까 강사들마다 이제 구문을 베이스로 해서 쫓아가는 기본을 가는 선생님이 있고요. 어떤 분은 문법을 베이스로 하는 선생님이 있다는 거. 근데 그 선생님의 과정을 기본적으로 내가 3회독이라고 하고 싶어요. 원래 2회독인데 3회독. 첫 번째는 뭐냐면 같은 배속으로 쫓아가고 두 번째는 뭐야? 2배속이나 1.5배속으로 쫓아가고 세 번째는 혼자서 독파하는 거. 이렇게 해서 세 번 정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 1월, 2월, 3월에서는 마음가짐은 뭐다? 남을 의식하지 않는 거. 됐습니까? 그리고 이 개념에서 승부를 내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 문법과 구문과 단어. 그리고 단어는 확실히 뭐야? 단계별. 아시겠죠? 그래서 제 강좌 중에서는 필수편이 가장 단계별 1등급이 가장 1단계입니다. 그래서 인지력도 되게 높여주고 mp3도 만들어주고. 아시겠죠?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는데 메가의 모든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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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